임을 위한 행진곡, 이걸 알고 어떻게 불러. 젊은 시절 생각 없이 따라 부른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피끓는 청춘의 뜨거운 열망을 담은 노래인 줄 알았다. 동료들과 술 한잔 마시고 우위를 다질 때도 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이 노래 가사가 백기완의 씨, 맷비나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원시를 읽어보았다. 경악했다. 죽음의 굿판을 버려서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시의 제목 맷비나리는 죽음의 굿판을 뜻한다. 왜는 산, 묘, 무덤을 말하고 비나리는 무엇을 빈다는, 즉 굿을 말한다. 부재가 젊은 남력의 충꾼에게 띄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둘을 합치면 나만의 젊은 운동가들이요, 죽음의 굿판을 버려서 세상을 뒤집자는 선동시이다. 백기완이 이 씨를 쓴 때가 1980년 12월 참으로 어목했던 시절이었다. 어목해야만 했던 데에는 필시 역사적 곡절이 있기 마련이고 때로 필요악이 필요한 시기도 있다. 그러나 백기완은 세상을 절대선과 절대악이란 이분법으로 나눠서 투쟁과 죽음을 선동했다. 시의 곳곳의 증후에 폭탄을 잔뜩 심어 놓았다. 살인마의 틀거리를 몽창들어 엎어라. 썩어문드러진 하늘과 땅. 죽은 자에게도 다시 치는 주인놈의 모진 매질. 치켰뜬 눈매인 군발이가 꼬꾸라지고 힘껏 쥐나기엔 코빼기들이 으스러지고. 죽이려는 가진자들의 모진 채축소리. 버시어 민중의 배짱에 불을 질러라.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손톱을 빼고 그것도 안 되면 그곳까지 업무를 쑤셔넣고 이런 악다구니가 대체 이 세상 어느 놈의 짓인 줄 아나. 사람을 산 채로 키워서 신경과 격락까지 뜯어먹는 건 바로 이 세상 남은 마지막 짐승 가진자들의 짓이라. 버시어 알통이 벌떡이는 노동자의 팔뚝에 신부처럼 안기시라. 저 가진자들의 거짓된 껍줄을 털어라. 해방의 세상 그렇지 바로 그것을 빚어내야 한다네. 젊은 충꾼이여 딱 한 발뛰기의 일생을 걸어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 이 세상 남은 마지막 짐승들이 죽은 자에게도 매질하고 손톱을 뽑고 신경과 격락까지 다 뜯어먹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를 수 있었을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가진 것들이 회개한 덕분일까? 줄기차게 벌여온 죽음의 구판 덕분일까? 백기환은 죽음의 구판을 펼쳐서 세상을 뒤집어 엎자고 했지만 김지아는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고 일갈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일까? 죽음의 구판을 펼치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13년 국회가 5.18 공식 추모국으로 지정했고 문재인은 2017년 재창 다 함께 부르기 할 것을 보은 채 지시했다. 죽음의 구판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문재인 집권 시에 의문스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살당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는데 백기환은 남한과 북한 대신에 남쪽과 북쪽이란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재인은 평양에 가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 이라고 호칭했다. 문재인이 위대한 사상가라고 존경에 맞이 않았던 신영복에 이어 백기환도 문재인의 정신적 스승인가?